빨리마켓의 킬스입니다. 간포에 왔습니다. 중고 정박형 카라반 소개하러 왔습니다. 저한테 엄청나게 전화를 주셨는데 드디어 이 모델 중고 정박형 카라반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간포의 핫플레이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오션뷰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뷰델 잘 지어놓은 카라반 캠핑장이다. 이 캠핑장의 장점 잠시 홍보 좀 해드리고 하죠. 층층이 이렇게 카라반이 나아져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모든 객실에서 오션뷰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뒤쪽 한번 보여주실래요? 줘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션뷰도 있지만 수영장이 두 개예요. 인피니티풀 같은 게 하나 있고 여기는 아이들이 노는 풀인데 간포에서는 정말 장사가 잘 되는 모범적인 카라반 캠핑장이다. 중고 카라반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사용한지는 딱 2년 됐거든요. 장사가 잘 되고 핫플레이스니까 돈을 어느 정도 좀 버셨겠죠. 그러면 보통 리모델링 하기보다는 새 걸로 교체하는 대표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나온 중고 정박형 카라반입니다. 17대를 팔려고 하시거든요. 컨디션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한 대만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2400만 원에 내놨습니다. 2년 쓰고 2400이에요. 그러면 신차가 얼마인데? 신차는 3350만 원인데 2년 쓰고 2400에 내놨으니까 1년에 한 500만 원씩 감가가 되었고 이거 기억하시면서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보러 오셨다 생각하시고 발품 팔지 마시고 제가 대신 팔아드릴 테니까 쫙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 있어요. 중고 정박형 카라반이든 중고 로드형 카라반이든 영상적으로 전국을 많이 다녔는데 캠핑장에서 나온 중고 정박형 카라반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매일매일 청소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손님 퇴실하면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일반 개인 매물보다는 훨씬 컨디션이 좋아요. 깨끗하죠? 자 뒤쪽 이쪽도 괜찮고요. 뒤쪽은 FRP 소재인데 역시 내구성 좋고 좋습니다. 반대쪽 이런 식으로 돼가 있어요. 깨끗하죠? 이런 거는 물때기 때문에 닦으면 집니다. 얘는 이렇게 닦으면 집니다. 이 차에 세준이 된다고 하시면 한번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끝납니다. 끝. 캠핑장 오픈을 앞두신 대표님들 저한테 연락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하고 미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베큐장 이렇게도 짓는구나. 참고하시면 돼요. 컨테이너 박스처럼 해가지고 바베큐장을 만들어도 되고 간단하게 메쉬 창하고 우레탄 창으로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텐트처럼 하셔도 된다라는 거. 여기에서도 오션뷰가 다 장사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실내 컨디션 한번 볼게요. 자 그렇죠. 역시는 역십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음 깨끗하죠? 키가 없어요?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흠집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역시는 역십니다. 캠핑장에서 관리하는 거는 진짜 컨디션이 최상급입니다. 지금 보는 딱 그대로입니다. 침실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넓은 와이드 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소파 공간하고 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 대신 직접 보러 오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씩 테스트해 볼게요. 아 이게 살짝 말리긴 했네요. 아 이런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소금품일 수 있는데 넷새 창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리고 일단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쭉 올리면 괜찮은데 이렇게 내릴 때 접히는 게 조금 울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체하시면 되니까 세준이 된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테이블 상태 이런 것도 좋네요. 주방 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구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하기에 컨디션 좋아야 제대로 된 숙박비를 받고 손님을 유치할 수 있겠죠. 전자레인지 상태 괜찮고 가구 상태 괜찮고요. 냉장고 당연히 깨끗하겠죠. 아 깨끗하네요. 냉장고 보면 냄새 맡고 싶어가지고. 아 좋습니다. 역시 캠핑장에서 관리하는 매물은 관리 상태 A급입니다. A급. 여기는 당연히 온수기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2층 침대도 관리 상태 괜찮죠. 한 시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깨끗합니다. 제가 이렇게 문을 다 열어보는 이유는 하자를 찾기 위해서. 저는 발품을 대신 팔기도 하지만 뭐가 문제되는 게 있는지 이렇게 하나씩 다 봅니다. 따뜻함으로도 잘 나옵니다. 혹시나. 아 이게 좀 울긴 울었네요. 환실 컨디션 괜찮고. 소파 컨디션. 가구 컨디션. 뭐 하이라이트 후드. 잘 돌아갑니다. 다 잘 돌아가요. 바닥 상태도 찍힘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좋네요. 역시는 역시예요. 자 이런 것도 궁금하시는 분 계실 건데 베개하고 친구를 요건 안 줍니다. 왜냐하면 캠핑업을 접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기변을 하기 때문에 이불하고 이런 거는 캠핑장에서 제공을 해줘야 돼서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욕심내지 마시고 어차피 새주의 된다고 하시면 깨끗한 세이브를 덮고 그냥 편하게 주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주는데 요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라반을 처음에 새 거를 시켰을 때 들어있는 그 옵션들은 다 준다. 어떤 거냐. 침대 매트리스 당해 주고요. 정수기를 캠핑장에서 넣어놨기 때문에 얘는 아닙니다. 얘 달라 하시면 절대 못 줘요. TV 있고요. 소파 뭐 가구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고 냉난방기 들어가고요. 주방시설 하이라이트하고 후드 뭐 이런 것들 요거까지 선박까지는 줍니다. 요거는 안 줘. 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냉장고 다 드릴 거고 전자레인지 다 드릴 거고 밥솥 이런 거는 안 줘요. 화연실에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그냥 들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년 사용을 했고 총 17대를 내놓으려고 하셨어요. 이유는 기기 변경. 장사가 잘 되니까 요거를 중고로 팔고 새 걸로 해서 이제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셔서 17대가 나왔고 이 차가 신차가 3,350인데 2년 사용하고 2,400만 원이니까 천만 원 다운돼서 이 카라반을 들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잘나가는 캠핑장에서 사용했던 정박기 카라반이니까 관리 상태가 초 A급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야 그러면 뭐 농막 대신 한 대 또는 캠핑장 내 5대 3대 할래 내 패션 하는데 한 2대만 놓고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상차 이런 건 어쩔 건데 설치비 이런 건 어떻게 할래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딱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한 대를 하시든 10대를 하시든 5대를 하시든 도와드릴게요. 그때 운송비하고 설치비는 고객님께서 2,400만 원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400만 원 조금 넘게 돈을 드리면 이게 내 거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야 나 설치 이런 거 한 개도 못하고 너가 좀 도와줘 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저희 사람을 보내서 비용을 조금만 지불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까지도 도와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박형 카라반 나오면 연락달라 문자달라 까먹지 말고 메모해서 연락주세요 뭐 하셨던 분들 너무 많으셨는데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거는 좀 금방 나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을 주십시오 긴 영상 끝까지 보셨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돈 주고 오는 이유가 있다 자면 좋아요 관리상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나도 카라반 캠핑장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컨설팅해 드리고 대출 기능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도와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땅에서 돈을 벌고 싶다 저희 빨리마켓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